백합은 여러 문화와 문원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꽃은 주로 순수함과 청순함을 상징하며 그 외에도 평화와 안정, 영적인 깨달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꿈에서 백합을 보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개인의 내면과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과 청순함 백합은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지닌 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꿈에서 백합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내면의 순수함, 도덕적 가치 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 자신의 삶이나 관계에서 순수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 백합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백합을 보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나,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외부의 스트레스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 백합은 또한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꽃으로 슬픔과 상실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백합이 등장하면 이는 상실감, 슬픔 또는 이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고통이나 상실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상징 서양에서는 백합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꽃으로 여겨지며 종종 순수함과 신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백합이 종종 영적인 깨달음과 신의 축복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꿈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나 신성한 인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상징 동양에서는 백합이 행운과 복을 상징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백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꽃으로 여겨집니다. 동양의 꿈 해석에서는 백합이 개인의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거나 삶의 새로운 기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문학과 예술에서도 백합은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고전 문학에서는 백합이 순수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꽃으로 자주 등장하며 예술 작품에서도 백합은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문헌적 배경은 꿈에서 백합을 볼 때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미적 감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합 꿈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은 꿈의 상징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꿈에서 백합이 나타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과 성장 백합이 등장하는 꿈은 개인의 자기인식과 성장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합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 백합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개인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백합 꿈은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고 평화를 찾으려는 내정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의 표현 백합이 슬픔과 상실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꿈에서 백합을 보는 것은 개인이 감정적인 상실감이나 슬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과거의 상실이나 이별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으며 개인이 감정적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백합 꿈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꿈 어신는 꿈에서 화려한 백합이 만발한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백합은 매우 건강하고 생기넘치며 정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어신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백합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정원은 어신가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의 이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한 꿈 B씨는 꿈에서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백합은 슬픔과 상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B씨는 최근에 가까운 사람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실감을 겪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백합이 장례식에 사용된 것은 B씨가 감정적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슬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례의 삼내면의 평화와 안정찾기 C씨는 꿈에서 백합을 가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백합은 정원에서 자라며 C씨는 그 꽃을 돌보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C씨는 최근에 개인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백합을 돌보는 행위는 C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백합 꿈을 해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상태 꿈을 꾼 개인의 감정상태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합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개인의 현재 감정이나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적 배경 백합의 상징적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꾼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백합 꿈은 순수함, 평화, 상실감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꽃으로 꿈에서의 백합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삶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과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백합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상태와 내면의 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백합 꿈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의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백합 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나 치유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눈 위에 하얀 백합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구기국명, 입신출세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치득, 성공 등이 있다. 맑은 물 위에서 백합꽃을 건져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투자효과, 경사 등 사랑과 행운을 낳는다. 방 안에 백합꽃이 산뜻하게 피어있었던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진초 방 안에 백합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됨 백합향이 그윽한 꿈 날아갈 듯이 기분이 상쾌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백합꽃, 백합꽃다발을 하나름 안고 있는 꿈 남녀가 만나 핑크빛이 쏟아지는 불빛 아래 달콤한 꿈을 꾼다. 경사, 상장, 훈장, 선물, 재물, 돈, 상봉 결혼, 당선, 합격, 승진 등이 있다. 백합꽃 속에 용롱한 옥이 반짝거리는 꿈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다. 작품 창작, 상품 개발, 학문과 지휘탐구, 경사, 혼담, 명예, 재물, 돈, 승진, 당선, 합격, 성공 등을 소원성 취하게 된다. 백합꽃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거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백합꽃에 진진물이나 벌레가 붙어있는 꿈 좋은 일의 마각기와 하루 운종이 기본을 잡치게 된다. 백합꽃을 꺾어가지고 품속에 넣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선녀같은 딸을 낳는다. 총각이 꿈을 꾸면 장가를 들거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백합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분위기 있은 공간에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상봉, 경사, 기쁨, 창작, 아이디어, 정보, 소식, 재물 등의 길조가 보인다. 백합꽃이 방 안에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백합꽃이 변해 해바라기꽃이 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찰떡같이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등을 돌리게 된다. 백합꽃이 해바라기로 변하는 꿈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등을 돌림 분홍색 백합이 보이는 꿈 꿈속에 그리던 옛 친구나 애인을 만나 달콤한 이야기꽃을 피운다.